유기견을 자동차로 일부러 쳐 숨지게 한 남성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검찰 구형보다 5배 높은 형량입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승합차가 골목길에서 서성대는 유기견 4마리를 향해 돌진합니다. 사고를 목격한 주민이 멈추라고 신호를 보내지만 승합차는 그대로 달아납니다. 승합차 운전자 60대 남성 A씨는 유기견 1마리를 승합차로 치워 죽게 한 혐의로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구형보다 5배 많은 액수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행위를 생명 경시 행위로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임무를 인정한 판결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일본산 활어 수입 확대 반대 집회에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길거리에 집어던진 주최 측 어민 대표에게 동물 학대 혐의를 적용해 넉 달 전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물고기에 동물 학대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입니다. 당시 어민 대표를 경찰에 고발한 동물보호단체는 화로도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라고 주장합니다. 피를 흘리고 호흡이 곤란해져서 질식한 방어와 참돔들은 모두 엄청난 고통에 처해졌을 것이거든요. 솜방망이 논란이 불거졌던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TV조선 이성진